이동하다가 발견한 익숙한 건물. 뭐지? Do you remember when we went to 베네시아 recently? 또 다른 사람 아니야? 야, 야.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야. 쉘 압도 나오겠는데? 저희가 얼마 전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탄식의 다리는 두칼레 궁전의 법정과 프리지온이 감옥을 잇는 구름나리로 죄수들이 사형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베네시아의 아름다운 모습에 탄식했다는 이야기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옥스포드에도 탄식의 다리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시험 보러 가나? 시험 보러 갈 때? 학점 떨어졌을 때 저기서 오나? 우와. 탄식의 다리. 멋있어. 여기는 시험장 가는 길에 건너는 길이거든요. 어디 갔어? 역시 학부모의 마음. 똑같은 처지이긴 하네요. 그렇죠. 이상한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시험장을 가는 길에 탄식을 주면서 아, 왜 공부를 진작 안 했을까 하면서 Did you? I didn't go for the dance. 오, 멋지다. 성적표를 받고 탄식을 했다는 썰도 있는데요. 뭐가 됐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게요. 유리창이 김이 좀 서려있긴 하네. 한숨 쉬어가지고. There it is. 어디야? 어디야? It looks like a castle. It looks like a castle. 우와. 우와. 성이야. 이건 성이야. 이거 어떻게 학교야? 우와. 이게 어떻게 학교야? 우와, 좋다. 뒤에 축구장인가요? 진짜 아름다워. 진짜 멋있다. 자연이 아름다운 이곳은 옥스포드에서 가장 부유한 컬리지 중에 하나예요. 아, 진짜? 그런 게 또 있구나. 있어 보인다, 아니? 저기 근데 마크가 딱 보이네요. 네, 크라스트가 딱 있죠. 이 마크가 왠지 모르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 기억이 잘 되는 것 같아. 모양이 좀 특이하네. 진짜 멋있다. 아, 좋다. 어? 뭐 있어요? 뭘 발견했어요? 뭐야? 무슨 동물이죠? 사슴인가? 사슴이 있네요. 사슴이야? 학교 안에 사슴이 다녀? 담비담비. 고라니 비슷하게 생겼네요. 너무 귀여워서 좀 슬픈 얘기지만 아마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이제 잡아가지고 어? 이제 실제 식사, 그 학생들이 아, 식용이였구나, 키웠구나. 메네슨 스튜던트 이제 사급 사슴고기를 사급 사슴고기를 호로는 닭 같은 거네. 사슴장이네, 닭장처럼. 어떻게 해? 아, 이게 그러면 그 용도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용도로 만으로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먹는다고 하고 실제로? 영국 사슴고기 많이 먹어요? 한국보다 훨씬 더. 한국은 거의 안 먹죠. 근데 저렇게 푸르고 쟤네드 섭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 They're like jumping. 어떡해. 줄리안한테 말해주면 좀 슬퍼할 거 같긴 한데 세상에. 어떡해. 당황했어, 당황했어. Also, how can I say ingredients for school cafeteria. What? The reindeer meat. That is so sad. 어, 그럼 지금 한 마리 잡아달라 그러자. 그럼 줄 알았어. That's really creative. Oh, look at this. 해도 있어요? 혹시 해도 있어요? 이것도 유명해요, Oxford. 이게 학교 아니야? 네, 학교. Is this the kind of boat we're going to be on? Yep. 수업 늦으면 이거 타고 막 가는 거예요? 수업 급할 때는 타면 안 되고. 이곳은 처웰 강물 위를 대박. 배를 빌려서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 투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놨구나. 헌트라고 하는 일종의 보트인데요. 약간의 데이트 장소 아닐까요, 학생들? 약간 베니스 느낌. 근데 캔브리즈도 똑같이 있어요. 거의 영국의 유일하게. 캔브리즈도 대학교 좋은 도시. 그래서 운하 같은 쪽도 있고 자연 강도 있고 그거 둘러싸여서 칼리지컴을 바로 옆에 볼 수 있는데 뷰가 너무 좋아요. 저걸 저어주시는 분 따로 있나? 약간 베네치아처럼. 그니까요. 근데 그렇게 우아한 사람 아니고 학생이 많이 알바를 받고 야, 옥스포트 나오는데 저걸 하고 있고 옥스포트 다니는데 약간 뭐 알바 겸. 알바 식으로냐. 그렇지. 경험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